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한국 100대 명산. 오늘은 통영사량도에 있는 지리산을 다녀왔습니다. 이 통영 지리산을 가기 위해서는 이 가우치 여객선 터미널이나 아니면 삼천포에서 들어가는 배를 타야 됩니다. 사량도 가는 배는 1시간 아니면 2시간 간격으로 배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출항하는 배들이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섬이기도 합니다. 배도 꽤 큰 편이어서 차량도 실을 수가 있었고요. 저는 오후 전 7시에 출항하는 배를 타고 사량도로 들어갔습니다. 마지막 배는 오후 5시에 있네요. 하여튼 요금도 저렴한 편이었고요. 오전 7시 출항하는 배를 타고 2층 방에 들어가서 누우니까 따뜻하니 잠도 솔솔 오고 좋았습니다. 이 가우치 향에서 사량도까지는 40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. 가는 배 위에서 일출도 볼 수가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. 정말로 한 7시 40분 정도 되니까 이 사량도 금평항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 첫 번째 내리는 데에서 내리시면 되고요. 이 사량도 여객선 터미널이 바로 보입니다. 이 사량도 지리산 등산 코스는 이곳에서 버스 타고 수우도 전망대까지 일단 가줬습니다. 수우도 전망대에서 지리산 정상 가마봉 옥요봉 그리고 이 사량도 여객선 터미널로 내려오는 거의 일주 종주 코스를 선택하였고요. 등산 소요시간은 휴직시간 포함해서 3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. 뭐 다양한 이 지리산 코스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다녀온 코스가 요즘 많이들 다니는 코스라고 합니다. 이 여객선 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이 버스 정류장에서 이 상도행 버스를 타시면은 15분 정도 가면은 이렇게 수우도 전망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버스에서 또 안내방송 나오기도 하고 기사님한테 탈 때 수우도 전망대 간다고 하면은 알아서 내려주시기도 합니다. 수우도 전망대 이곳에서 또 수우도를 바라봤습니다. 이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정말 경치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수우도도 언제 기회되면은 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란 생각이 들었고요. 또 본격적인 산행 준비를 하고 이 지리산 등산을 시작하였습니다. 제가 갈 이 코스를 다시 한번 살펴봐 줬고요. 시간 한 4시간 정도 생각하고 좀 등산을 시작하였습니다. 하여튼 8시 15분에 본격적인 등산을 시작하는데요. 좀 이 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지리산 올라가는 입구가 있습니다. 이 길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. 이 등산 초반부터 바로 오르막길이 나오기 시작하고요. 이날 뭐 저는 혼자서 갔는데 뭐 두 분이서 오신 분 혼자서 오신 분 저 포함해서 한 4분이 좀 오전부터 이 지리산 등산을 시작하였습니다. 이 초반에는 꽤 오르막길이 있고 오르막길 어느정도 오르다 보면은 능성길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이 통영 상야랑도의 지리산은 상당히 경치는 아름답지만 암석이든 위험 구간이 많기 때문에 등산화 꼭 신으셔야 되고 정말 안전한 산행을 하셔야 됩니다. 낮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위험한 그런 산이었습니다. 대신에 주변 경치들이 정말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. 아무래도 다도해다 보니까 이 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산은 낮지만 길들이 정말 지리산 못지않게끔 위험한 험난한 그런 구간들이 많아서 좀 꽤 조심하면서 등산을 해야만 했습니다. 여러 산을 다녔지만 등산하는 내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은 사량도 지리산 이곳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즐거운 산행이었고 다른 분들에게도 꼭 한번 가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. 이런 능성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확실히 쭉 열심히 걷다 보니까 지리산 정상에 거의 다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. 오전 9시 15분쯤에 지리산 정상에 도착하였고요. 해발 397.8m의 지리산입니다. 이 지리산 정상에 도착해서 주변 경치를 보는데 확실히 남해답게 정말 많은 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날 미세먼지가 좀 있는 게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멀리까지 있는 섬들도 눈에 잘 보이고 아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할까요? 천천히 산행을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좀 쉬다가 이제는 달바일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. 이 통영 사랑도의 지리산 등산은 아마도 저처럼 대부분 다들 종주코스로 산행을 할 텐데요. 저는 이날 한 반나절 동안 조금 빠르게 등산을 다녀왔는데 좀 여유있게 등산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다양한 암석들을 밟으면서 등산을 하고요. 또 위형 구간이 나오면 우회의 구간도 있기 때문에 우회로를 많이 이용하기도 했습니다. 열심히 걷다 보면 하여튼 불모산인가 지나서 달바위까지 갈 수가 있고요. 이정표도 잘 되어 있고 등산로 정비도 잘 되어 있어서 길 잃어버릴 일은 없습니다. 하여튼 저랑 출발을 거의 다들 비슷하게 해서 그런지 산행하면서 같이 거의 시작한 분들 종종 마주치게 되었고요. 한 절반 정도 걸어온 것 같은데 저 멀리 사랑도의 신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달바위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고요.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길이 편안한 길도 중간중간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절반 이상은 거의 암석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계단을 올라가시면 위형 구간인데요. 진짜 위험해 보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다시 내려와서 우회길로 가줬는데요. 우회길로 가다 보니까 달바위 이정표가 있네요. 저는 위형 구간으로 가야지 달바위를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달바위는 나무에 좀 가려져서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. 하여튼 우회 도로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등산을 해줬고요. 우회 도로도 우회 도로로 가시면 아무래도 좀 시간 전략도 되고 그만큼 좀 안전한 산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곳곳에 나무 계단들도 많이 있어서 등산하기 괜찮았고 또 중간중간 쉼터든 평상 같은 곳도 있어서 쉬기에도 좋았습니다. 이제는 가마봉을 향해서 걸어갑니다. 가마봉까지 뭐 한 500m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역시나 가는 길은 좀 험난한 편이었습니다. 꽤 경사도가 있는 이 나무 계단도 올라가 줘야 됐고요. 역시나 이 암석 구간도 지나가고 그러면 10시 35분쯤에 가마봉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. 가마봉 이곳 정상의 경치도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곳이었고요. 또 지리산 정상과는 또 다른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 사랑도에 있는 작은 오촌 마을들이 또 한눈에 내려다 보이기도 하고요. 왔던 길 다시 보기도 하고 다양한 경체들 보면서 등산을 하다 보니까 좀 지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이 옥료봉까지 가는데 정말 경사도가 심한 그런 계단이 있었고요. 우회로가 있긴 했지만 이번에는 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. 와 정말 한 80도 정도의 그런 계단이었던 것 같고요. 옥료봉 가는 출렁다리가 나옵니다. 여기까지 좀 힘들게 왔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옥료봉 가는 이 출렁다리도 사람들이 많이들 오는 그런 코스인 것 같았고요. 출렁다리가 이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걷다 보니까 출렁다리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. 이 사랑도 지리산에는 출렁다리도 두 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. 출렁다리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건너가기 좋았습니다. 출렁다리 건너서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 바로 옥료봉에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옥료봉 오전 11시쯤 도착하였고요. 해발 281m의 옥료봉입니다. 이 사랑도 여객선 터미널에서 옥료봉까지만 오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. 옥료봉 또한 주변 경관들 볼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었습니다. 저도 옥료봉에서 좀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길을 내려가 줬는데요. 확실히 하산하는 길도 경사도가 있는 계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살짝 힘들고 만만치 않은 그런 코스였습니다. 은근히 이쪽으로 또 많이들 올라오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. 이 계단 내려와서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사랑도 여객선 터미널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. 좀 경사도가 있는 계단 내려오고 능선길 조금 더 내려가서 계속해서 좀 내려가시면 이 사랑도 여객선 터미널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었고요. 길들은 꽤 확실히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사람들 많이 올 만한 그런 곳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중간중간 이정표도 꽤 잘 되어 있었고요. 오랜만에 등산하는 재미가 정말 쏠쏠한 그런 지리산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이 구례에 있는 지리산도 좋았지만 사랑도 지리산 아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코스고 여기는 다음에 또 오면은 더 시간 여유를 두고 주변 경관도 더 보면서 등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오전 11시 30분쯤 사랑도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하였고요. 이곳에서 표를 구입하고 12시에 출항하는 배를 타고 다시 통영 가우치 향으로 나갔습니다. 이 한국 100대 명상 중에 정말 한 5위권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지리산이었습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